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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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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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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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학교, 엄마 혼자 살려고 한 것 같긴 한데, 어떤 일을 꼭 보내는 게 있고, 막 살았어, 누가 누워서, 아, 나 놔 놓고, 남이 뭐니, 누가, 누가 이런 것 같다. 너무 큰 일하여, 그게 더 큰 일이지. 응, 그래서 막 나 봅니다. 아이고, 나 좀 좋은 애가 걸치고, 은혜가 걸치고, 그렇게 한 것 같고. 제 체가도 승진 좀 있고, 안가도 승진 좀 있고. 알쓰고, 다행히, 고마워. 알쓰고! 좋다! 미치고! 에이, 예쁘세요. 우리, 하그도 다 맛있어요. 하아, 그럼 가자, 이거. 자, 조심해. 내의가 죽고 없어도 이 세상에 돌아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. 제일 큰 빈복으로 생각하고 그게 없잖아요. 없잖아. 내가 친구 약국마리를 입으로 뚫고 하는 걸 내가 그걸 내가 와봐. 그 못 하나 보고 있는 줄 알아? 그래도 나는 손이 상할게 그 주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그러는데 또 이제 걸어 대 있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땅으로 일을 갖고 이리 대고 싶어 얼마나 서글프지 걷는 것도 몇 달만 고생해봐 나중에 모금 말고 다음에 만나러 갈 때는 아마 발로 와서 쫓아 나올 거야 그 의족을 신고 그 의족이라는 게 조금 그 좀 기분이 컸지만 그래도 쪼 낮은 거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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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subtle 식당이 맛있게 생겼어요 이런 물건 하나 더 맛이 없게 생겼는데 매일 맛있다 멈춘한 집 이리와 함께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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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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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권 실버업 찬단을 팀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Nope. 작전권 실버업 찬단을 팀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작전권 실버업 찬단을 팀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작전권 실버업 찬단을 팀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 여완곈, 내 여완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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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여완곈